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클라이언트용 컨피그 설정 파일의 콘솔 옵션과 에러 콘솔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옵션을 설정하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서 정상 로그와 오류 로그를 모두 출력할지 혹은 오류 로그만 출력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항목의 콘솔 옵션을 트루로 설정할 경우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서 정상 오류와 오류 로그가 모두 출력됩니다. 혹은 디버그 항목의 에러 콘솔 옵션을 트루로 설정할 경우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는 오류 로그만 출력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P4의 경우 엔진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선택한 후 디버그 항목의 콘솔 옵션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SP5의 경우 클라이언트 컨피그 XML 파일을 열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웹스퀘어 화면을 연 뒤 정상 동작과 오류를 발생시키는 동작 모두를 수행합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는 정상 로그와 오류 로그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디버그 항목의 에러 콘솔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SP4의 경우 엔진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선택하고 혹은 SP5의 경우 클라이언트 컨피그 XML 파일을 여십시오. 브라우저에서 웹스퀘어 화면을 연 뒤 정상 동작과 오류를 발생시키는 동작 모두를 수행합니다. 정상 동작을 수행하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류 동작을 수행하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 오류 로그가 표시됩니다. 즉, 콘솔 창에는 오류 로그만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